네, 안녕하세요. 권 대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은 포천시 영동원 송동리에 있는 438-1번지에 위치한 동업회사 법인 혜정식품의 공장입니다. 지금 영상에 공장 입구가 나오네요. 제가 열흘 전에 가서 촬영한 곳입니다. 굉장히 넓은 대지에 마당이 넓고요. 아직 마치 희창 공사 중에 있지만 시야가 탁 트여 있습니다. 건축면적이 1,440헤배, 대지면적이 7,068, 검폐율이 19,8% 옆면적이 1,440헤배, 건물이 3개 정도 밑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여기 보이는 곳이 있는 곳이 있고, 옆에 풍경이 보이고요. 앞에 이제 바로 아스팔트를 깔고 왔습니다. 굉장히 하고 나면 시원하고 넓게 어떤 공장, 자재 창고로서도 멀서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창고 아닙니다. 높이가 하면 한 3층 규모 될 것 같아요. 제가 대략 보니까 높이가 한 8몇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넓은 면적이 있고요. 그리고 물건이 입출구를 쉽게 할 수 있게 큰 문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채광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바로 옆에 건물, 여기로 가볼게요. 바로 옆에 있는 건데, 여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뒷면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바로 옆에 건물과 같이 여기 건물의 종로가 8m 정도 높이 있는 큰 층구를 가지고 있고요. 출입할 때 출입문도 상당히 넓습니다. 여기 위치가 상당히 좋아요. 저 주소가 성북리 438-3번지 우리 호공로에서 바로 운청 가는 길에 들어가는데 제가 대략 신부가시에서 옆까지 고르니까 13.4km라고 나옵니다. 굉장히 가까운 거리 위치에 있고요. 이 도로가 바로 이제 대통령 고향에서 나왔었는데 확장할 도로입니다. 굉장히 물류로서 편안하고 편리하고 위치가 아주 좋은 곳이네요. 지금 여기 관리동입니다. 도로는 입구에 관리동이 지금 보여지고요. 지금 자재가 쌓여있지만 지금쯤이면 깨끗하게 잘 성리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포천에서 흔하게 나오지 않는 건물이에요. 한번 많이 와서 보시고요. 임대나 매매 문의 같은 경우는 저기 상단에 전화번호 있죠. 010-4100-9575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위치에 있고 그리고 거리를 정리는